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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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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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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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재화 고백의 용서 건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호를 샬롬에 달러 지키면서 회복의 응용을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성시교도 교독론 2번 성시교도 교독론 2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련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제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니라 이런 일을 해가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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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호의를 베푸소서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완약함과 불충함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용납을 빕니다. 너그러우신 팔로 품어주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씻기시며 궁핍함과 환란에서 구원하사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배 찬송과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말씀의 양식을 충분히 내려주시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우리 영혼의 갈립함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심평정 목사님께 성신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맡기신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전하여서 듣는 우리들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은혜의 담비를 흡수하는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되게 하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마음을 모아 강구하기는 윤사멜 단임 목사님의 오장육부를 성신의 강한 손으로 오르만지시어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활동되게 하시며 허락과 당뇨가 적절하게 조절되게 하소서 안정, 휴식, 고식, 섭생의 기록이 보강되도록 주님의 표심팔로 안위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흥황하여 새해를 얻고 날로 부흥하게 하시며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채워주고 교육, 성교, 사익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조국교회가 맑은 생명 속 박물을 한국 사회로 흘러보내며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일에 주님께서 베푸신 자원들을 충분히 사용하게 하시며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고 성신에 충만한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사익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극렬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 은혜가 세대를 이어 더욱 평안, 번성토록 어둠의 세력들, 반역과 반항과 거짓 선정과 서설픈 이집트 세력들, 헛된 동맹 세력들이 물러가고 대통령실과 정부 각처에 하나님을 경애하고 신실하고 이타적으로 헌신하는 인재들이 발굴 등용되어 쓰임받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황인시 로펑과 황우여 장군님을 각별히 보살피사 바른세와 미래의 번영을 위한 초석을 쌓고 민족을 향한 비전을 주시어서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실이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고린도 전서 1장 24절로 26절 고린도 전서 1장 24절로 26절입니다 264페이지고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저음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수위의 Clement이 주와 내 이름 주와 일해 anch'는 신 있으면 십자가 밑에다가 내 집에 부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없애고 나 주님만 따라가네 내 두려움이 떠나여 내 기도에 얻고 정답에 안쓰러와 내 기도에 얻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없애고 나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없애고 나 주님만 따라가네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내 몸 아직 안 따라가리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의 중심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심평종 부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저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별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시는 윤상은 목사님 또 오사나 사모님 매우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병마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권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주를 악망하는 자 세임을 준다고 말씀하시오. 세임을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승중이 같은 사람이라도 저가 비오지 않기를 기도한 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중 하늘이 비를 내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시오.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가 지금 3년 9개월 됩니다. 3년 9개월 만에 지난 주일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처음 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반가워했고 특별히 간 이유는 토요일날 백수를 맞이하신 권사님 생신이 있었습니다. 백수 기념 생신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의 생일날 꼭 오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일정을 거기에 맞춰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가서 백수 축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또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제가 미국에서 27일날 출발해서 어제 6시경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오늘 로이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옆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본인 잘 나누십시오. 당신 때문에 사는 목적이 포함이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당신 때문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옆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옆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교회에 갔더니만 뭐가 어떻고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들 자랑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까지 자랑해서는 안되겠구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로이 교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22절 이하의 말씀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를 전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시에 작가 게으루구는 말했습니다. 전학자 소코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주의 지도자의 고성이라고 일컫는 필리그리함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분이 하는 설교의 메시지를 보면은 Jesus said, God said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바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를 전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하고 음랄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표적, 미라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방금 전에 죽어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그러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오장독부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교회가 했더니 목사님, 젊어지셨습니다. 아니, 목회할 때보다 더 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목회할 때 하도 늘 속속해가지고 지금 내가 속속이는 사람 없어서 이렇게 젊어졌다고 이야기하면 상처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작년 8월 24일 날 폐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갈 때에도 교회 갈 때에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갔다 와서 아파가지고 한국 나오는데 지장되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교회를 거뜬히 갔다 왔어요. 그리고 어제 14시간 반 15시간 정도 걸리는 달라스에서 인천공항까지 우사히 그것도 퍼스트 클라스도 아니고 이코나믹 클라스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래도 거뜬히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오늘 아침도 같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 이것이 기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헬라인은 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지혜. 그래서 날마다 지자의 거리에 나가가지고 인생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바로 이 철학은 이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IQ를 한번 생각해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200미티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200미티고 어떤 분이 키가 큰 목사님 옆에 있어가지고 좀 주눅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깊은 사람 먼저 죽습니다. 적은 사람이 나중에 죽고요. 그래서 이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지난주 한에도 우리 권사님 백수생신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야 와서 예배드리자 그랬더니만 우리 아이들이 아빠 평신도로 돌아가세요. 평신도로 그래서 제가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집사로 불러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집사는 뭔가 그랬더니 집에 사는 사람이라 집사라고 그래요. 조금 지나니까 그래도 좀 안됐는지 장로님 그렇게 불러준대요. 그래서 왜 장로님 하느냐니까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이라 장금을 보냈대요. 그 다음에 정신이 좀 돌아왔어요. 이제는 목사님으로 부르겠다고 목사 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친구들 지인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즘에 어떻게 지냅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거한 신업을 내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선 은퇴하시고 또 거한 신업의 회장에 취임하셨습니까 얼마나 돈을 법니까 그랬어요. 그것 딴 거 아니고 거실과 안방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업 회장이라고 그랬죠. 거한 신업 회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식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 날 목사님 미얀마 들어가서 미얀마 양곤대학 그리고 과학기술대학 거기에 학위 수여시켜야 되는데 저 때문에 아이들이 지배를 못 내려가고 오기를 기다리고 했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 바로 또 미얀마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가서 감사한 것은 95% 95%가 거긴 불교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기 전에 결신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 믿겠습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죽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허교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막 흘려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크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보금의 중심인 예수 크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금의 복음의 중심인 예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12월 25일이 예수 탄생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에레미아서부터 마태봉 18장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지금 1년 12번은 하지만 금년에 작년에 18번을 했고 금년에 지금 12번을 신약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12월 25일날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던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규정해서 성탄절로 지키게 되어졌어요. 태양시를 경배하던 그러한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하고 그리고 예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해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그러한 기사를 마태복음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자체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예수의 출생에 대한 기사가 조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출생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때라고 할지라도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따뜻한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면 좀 더 이제 발전하고 난 다음에 산부인과 병동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출생 자체를 보면요. 정말 금수저가 아니라 학수저 가운데 학수저야. 왜?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방은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묵을 방은 있어도 하늘나라 영광의 보자를 버리고 낳고 전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관에 누일 것이 없어서 어디에서? 마국관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국관 출생 자체부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아니 마리아와 정원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결혼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옥사님이나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불륜한 저런 여유를 내가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겠는가? 글쎄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브리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며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하라.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의해서 구원할 자 있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나선에서 순박한 여인에게 아니 요셉과 정원한 관계가 있었는데 자기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오늘날 같았으면 아마 예수님 출생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사무원과 병원에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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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성육신 이라고 거룩한 몸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건 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출생부터 예수님은 참 너무나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말들이 넉단하면 찌꺼기가 있고 영을 잇는 그러한 곳에 성탄기념교회 베들렘 가서 보면 문이 하나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라고 하는 문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었죠. 하나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무슨 불교 나름도 구원이 있고 유교 나름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면서 칠보를 걸었고 걸은 자국마다 연꽃이 피었다고 하는 한나라의 태자로 태어난 석가보니 나면서 칠보를 걸었는지 그래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보리스 그루라이소 호영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가서 물었어요. 석가요 우리의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그때 해탈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산동성 곡부연에 가면 공자의 세메터리 그 패밀리 묘가 한 10만 이나 되는 그러한 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교가 무슨 구원이 있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설교도 이제는 못한다고 그래요. 참 험한 때가 되어졌어요. 신앙 생활도 어려운 때가 되어졌어요. 우리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지나갔는데 우리의 후손들은 얼마나 힘이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출생부터 예수님은 한나라 영광의 보자를 버리고 낫고 저런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말들이 먹다 남은 구유통을 바로 요람으로 삼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금은사가 나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헤롯이 급한 군병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쿤란 지역에 가면 동굴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그들이 굴로 들어갔는데 거비가 나타나가지고 거무줄 줄을 쫙 쳐가지고 동굴 입구를 거무줄 쳤다고 와서 보니까 분명히 이리로 들어간 것 같은데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무줄 이렇게 쳐있지 않을텐데 생각하고 그냥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은사가 거비가 빼낸 그러한 거무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할 때에 좌편과 우편의 강도가 십자가가 못 박혔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리라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강도가 그러죠. 너와 나는 죽을 죄를 져서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이분은 아무런 죄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죠. 주예수여 당신을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에 내가 오늘 낙원의 나와 함께 유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군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인 전생에 의하면 헤롯이 급한 군대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냥 상부에 보지 못했다고 하고 보고하고 그냥 살려주자 그리고 그 어린 아기 예수를 향해서 어린 아기 예수여 언젠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가 있으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데 그때의 만남과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을 때의 만남이 그 강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유대인 전생에서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험을 증거할 때에 시가 나지 않게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거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서양 말에 메멘트 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서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왜 초상집에 있겠어요.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언제 죽을 것을 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출생 당시부터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약관 30세의 나이로 사생활을 사느라 그리고 공생의 3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지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는 북쪽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남쪽 유대 지역입니다. 남쪽 유대인들에 의해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천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 이를 예수님 앞에 이끌고 왔을 때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 이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외모로 볼 때에 우리 인간을 구속할 만한 그러한 하나의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 당시 천대받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남쪽 유대 부자들에 의해서 천대받던 갈릴리 북쪽 지역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나사렛에서 출생했는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하나 인간적인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감 10장 46절 52절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지 아십니까? 바위세자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고 외칩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라 왕권으로 오신 예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 예수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바로 우리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를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직감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 장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소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년간의 공생에 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남쪽 유대 지역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어떠한 회사의 인재를 고를 때의 기준이 참 형편이 없었어요. 나사렐 목공서 예수님 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장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년간의 공생일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의 가상치를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여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실 거란 말이야. 그리고 강도에게 구원을 할 것 내가 오늘 나고내 나고 함께 유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의 봉양을 부탁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셨어요. 천 갈래 만 갈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울고 있는 어머니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사랑하는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이 마리아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엘리리라마 사박다니아 생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버림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노래가운데도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너를 사랑할 땐 목숨을 걸었었고 버림을 받았을 땐 죽음을 생각했다. 얼마나 비참하냐. 버림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왕따당한다고 하는 건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당신의 아버지 마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등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I'm thirsty. 목마르다. 절규하셨어요. 왜 그분이 목말라 했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목말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목마름은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었을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양손과 양말이 생옷에 박히고 머리에 가수관이 쓰이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분은 목이 많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정신적으로도 목이 많으셨어요. 생리적인 목만 아니라 정신적인 목만 그게 지금 참 힘든 거예요. 정신적인 목만 배신한 가로뉴다를 생각합니다.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기를 준비했다고 이야기하며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를 모르나고 저주하며 맹시하며 세번이나 부인하십시오. 얼마나 목을 났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분은 목이 가라셨습니다. 하나님 마저도 당신의 아들이 고통당한 모습을 보고 외면하셨습니다. 목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스테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누가 자기를 내를 배신해서 죽음을 당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웬만한가 나리와 여쭤돌아 가셨나. 이 벌레가 된 나리에 고난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의 싹스는 죽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살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어떤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을 자격이 되어야죠. 문답에 아니 합격을 해야 되는데 걱정을 하니까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어머니 아마 목사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바뀌셨습니까. 할머니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꼭 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바뀌셨다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얼마나 영악하게 질문에 답을 했는지 목사님 물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바뀌셨죠. 우린 메누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바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남을 입고 그가 상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어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짐승들 가운데 제일 고집 생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 양 같아서 그렇다면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를 칠 때 예수님은 어디에 못이 박힌지 아십니까 손바닥이 아닙니다. 손바닥은 찢어져 내립니다. 못을 박으면 찢어져 내려요. 몸에 체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중 여기에 못을 박힙니다. 뼈에 걸려가지고 갑니다. 학교 다닐 때 가방을 들고 다니든지 무거운 지붕을 들고 다녀도 오른손으로 들었다면 무거운 왼손으로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체중이 오른손으로 쏠리면 오른손이 완전히 찢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왼손으로 가면 왼쪽이 완전히 찢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분은 죄 없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이야기하대요. 그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헬라우로 스틱만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불로 도장을 찍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흔적을 세상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의 흔적 하나라도 가질 분이 있겠어요? 주님 때문에 십자가의 흔적 가질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리마데요셉의 동굴에 한 번도 장례한 일이 없는 그 동굴에 예수님을 묻히셨어요. 자 예수님의 장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장례식을 치고 그런데 장례식 가운데에 제가 생각해보면 예수님 장례식처럼 그렇게 초라한 장례식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수를 따리던 그 가달픈 여자들 세 사람 세 사람 그것도 멀리서 예수님을 죽음당하는 동굴 속에 집어넣는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오 28장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리고 이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돌을 굴려주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주려 역사에 유명한 영웅들이 다 무덤을 만들어놨습니다. 강일해상에 가면 석가모니의 묘가 있고 산동성 국부에 가면 공장의 묘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어놓고 산하생제는 위험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관광객들만 와서 구경을 하는 무덤이 띄어졌습니다. 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투안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병장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족실에 갔다고 도족설을 펀치려는데 그러면 아니 찾아야죠.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소상했다 그거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다가 깬 용사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홍수환이라고 하는 복징선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로님 되셔가지고 많은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착 가라시안과 그 선수와 함께 아 한 라운드에서 몇 번이나 키우러 당해서 칠 뻔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사람이 쓰러져서 못 일어날 때까지 경기를 했다고 그랬더라고요. 경기 귀하게 그랬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 반지 맞고 쓰러지고 또 맞고 쓰러지고 또 맞고 쓰러지고 그렇게 쓰러졌는데 아니 그런 선수가 일어나서 여러분 상대 가라시키아 선수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캐우시켜 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고순절날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같은 소리가 저희한테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사람이 이르며 두려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감옥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등전 실장에 헤롯이 죽이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6월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보를 칼로 죽인 그들이 베드로도 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밤중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옥 안에 풍빛이 쫙 비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면 양쪽에 손을 다 매달아가지고 매가지고 양쪽에 죄수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손이 그냥 풀려졌어요. 쇠사슬이 그냥 풀려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아멘이 하나도 없네. 쇠사슬이 풀려졌다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악의 쇠사슬이 풀려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천사가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야 오늘날 문 들어가면 문이 쫙 그냥 열리잖아요. 자동문이 베드로는 이천여전에 이미 경험했어요. 문이 그냥 열리는 게 온문이 온문이 그냥 쫙 열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마가 다락방으로 갔어요. 베드로는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베드로는 문을 미처 열어주지도 않고 베드로 음성만 듣고 그냥 뛰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깐 너 지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아니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왔느냐고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모든 성도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갈릴레에서 오백여 형제들 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갈릴레 사람들아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 너희가 가슴을 본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의 제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1992년 예수님 오신다고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하늘로조차 강림하시거니 주 안에서 죽은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걸어올려서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공중 혼연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교단들은 천련왕국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혼연잔치를 마치시고 이 지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지상에 천련왕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무종의 악한 마귀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우삼순변자들이 탁 무종에게 던져넣었다가 잠깐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끌고가 영원한 불보소에 덧뎌지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요한계시로 10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자는 주님께서 오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 주님과 천련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악한 마귀가 무종임에서 놓여서 영원한 불멋에 떨어진 둘째 사망을 당한 다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이만 주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잘 오셨다고 인사를 하러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십자가에 죽음당하신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여러분 이 예수가 내 중심에 오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주의 성들 이런 찬성을 불렀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나리하여 조금과 나리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삶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여 요한문 14장 6절 말씀대로 내가 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짓 아버지 깨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원히 주님 가방에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립의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을 그의 나라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 달라고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삶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 애들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수화성에 죄 많던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와서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구원해 주 메시아를 만나고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기쁨 속에 날마다 감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예수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지식 아니고 세상 찬악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러한 강단이 되게 축복하우소서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을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미국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11월달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나라가 쇠망하지 않도록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사님 말씀 너무나도 감사히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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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자랑을 잊지 못해 세상 주 마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속 안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할 바 깃지 못해 세상 주 마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인도가 바꿀 수 없네 그 누워가 빛밤이 몰려와도 추석이 내 맘 놓지 않아 세상 즐거운 바보리고 세상 자랑 다 모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이 시간에 빈손 들고 오지 않냐고 정성껏 주님 앞에 이 문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별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하늘에 상금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공동해 주시옵소서 이 로이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성교 사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노아님 이런 귀한 11조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구형 예배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정말 사업이 풍성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일정 찬송 부르고 찬송이 끝난 후 유사무엘 목사님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님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이동 하나님 공백성 찬송 부르고 여청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신과 보혜사 성실님의 기름붐의 역사가 오늘도 보금의 중심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유일한 구원의 길을 확인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순간순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신병종 목사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과 대한민국에 있는 또 이 온 세계에 흩어진 우리 교회의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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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